네, 엘리카펫에 인생하셔서 한번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시면서 촬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소, 여러분 민소를登録해 주시고요. 대전의 인수, 자유해 보세요. 세 번째 소나트 부탁드려요. 네, 다음 psychsole에서 소나트 상침 진행하시고요. 자 우선도 보시면서 코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도 우선 좀 해주시죠. 정면도요. 정면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원수도 있으실까요? 한참 뽀뽀 한 번 할게요. 네, 아무것도 이렇게 하고. 현재 오기 시작 감사합니다. 네, 눈을 붙어서 한번 더 해주시고요. 이제 코트 한번 해주세요. 코트 한번 해주세요. 코트. 알겠습니다. 신우 씨 가능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태 씨의 드라이벤 신자인 교체의 멤버들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신우의 선도 여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태 씨는 이태 씨도 이태 씨도 되겠습니다. 네, 미리 봐봐 주세요. 세건 씨.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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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